아 오늘은 못생겼나봐 검은거 괜히 샀나? 아 흰색 살걸 코 반대로네 코 반대로야? 아니야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요 여러분 뭔 소리야 응 커피 이상하다고? 아 맞는데 어? 이게 코 있는 곳이 저렇게 갈라져 있는 곳이야 맞지?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펄 넣으면 좀 그렇나? 그렇겠지? 장바구니에 메뉴가 추가되었 주문하신 메뉴에 주문 내역을 확인 공차 멤버십 적립하고 기분 좋은 공차 멤버십 적립하고 기분 결제하실 방법을 카드를 투입구에 올바른 방향으로 투입해주세요 수단이 와 뭐야? 이거 문 연 거 맞지? 왜 아무도 없지? 응? 가려라 해가지고 가렸어. 근데 왜 아무도 없어? 어떡해. 아무도 없는데? 어쩌지. 여기요. 내가 직접 커피 타야 되나? 여기요. 여기 무인 매장이야? 우당탕 하하트 용갈림이 별풍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. 여기 셀프임 가이드 붙어있어. 아니 셀프 아니야? 이게 무슨 셀프야? 공차야. 공차 이거 브랜드 매장. 헉! 9시부터 문 열었는데? 근데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... 그거 어쩌지? 이거 못 연 거 아니야? 30분 기다려... 아 근데 주문했는데... 주문하셨어요? 네. 그리고 어쩌죠? 아이스 아메리카도 시켰거든요. 아이스 아메리카도 시켰거든요. 아이스 아메리카도 시켰거든요.